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수성갑에는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보고 그 2020년도 4.15 총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20대 총선 2016년 선거를 한번 비교를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값입니다. 모든 선거 사기를 변별하는 확인하는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방법은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도와 당일투표 지도가 현장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어떤 종류의 소위 조작이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마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 자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인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서 앞부분 사전투표 득표율을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항상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쑤셔 넣어준 거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서 집어넣어준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는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미당의 김부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차익값이 플러스 7%포인트에서 플러스 14%포인트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이처럼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차익값을 구성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표를 전산적으로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차익값을 구성하고 있는 앞부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빼앗지 않고서는 이런 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좌우대칭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의 표가 동별로 전산적으로 이동했음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야전문가가 작업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 갑의 왼쪽은 2016년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2020년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의 2016년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여러분들 붙었습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법료 1동 마이너스 4% 법료 2동 마이너스 7% 법료 3동 마이너스 3% 법료 4동 플러스 1% 만촌 1동 마이너스 5% 만촌 2동 마이너스 2% 만촌 3동 0% 아주 수치가 차익값이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도 적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적절히 등장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값에 김부겸 후보는 모든 곳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익값이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법료 1동 플러스 14% 법료 2동 플러스 9% 법료 3동 플러스 11% 법료 4동 플러스 7%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주호영 후보는 반대로 모든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법료 1동 마이너스 13% 법료 2동 마이너스 9% 법료 3동 마이너스 10% 표를 이렇게 이동시켜 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법료 1동은 김부겸 후보가 플러스 14%지 않습니까? 주호영 후보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하고 2020년 21대 총선을 딱 비교해 보게 되면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였고 사전투표가 21대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호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동별로 착하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동별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왼쪽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을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댄 것을 수정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2016년 총선처럼 정확하게 뭡니까? 정상투표 5차 범위 내에인 0에서 3% 내에 머무르는 차익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여름 선거에서 조재현과 천대엽 이동훈은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 가운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정상투표가 있었던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2016년 20대 총선의 여름 차익값입니다. 맨 끝쪽의 여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당일 투표 뺀 20대의 소위 진짜 수정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용한 차익값입니다. 가운데가 이름들 조작된 겁니다. 2016년은 정상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른쪽에 2021년도 21대 총선도 정상투표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 수선국간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훈이 주장했던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0년 4.15 총선 그 이후에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이후리 지방선거에 모두 다 전산적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음을 그냥 법관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관들이 판결문에 내린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훔쳐갔을까?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훔쳐갔을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를 훔쳐갔는가 하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 0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한테서 어떤 표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계산해보게 되면 컴퓨터가 계산을 딱 해줍니다. 3.4%, 오차범위 내입니다. 김문수, 사전투표 득표율 37%, 당일투표 득표율 39%, 차익값 마이너스 1.7%.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율은 거의 비슷하고 차익값은 오차범위 내에인 마이너스 1.7%입니다. 김부겸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63%, 당일투표 득표율 61%, 차익값 플러스 1.7%.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21대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호영 후보가 여름 출마했던 지역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주호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 3만 3,596표 가운데 15%를 훔칩니다. 그것이 5,039표입니다. 이 표는 고스란히 김부겸 후보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친박신당의 곽승문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율 218표 가운데 15표인 33%를 다시 김부겸 후보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한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총 5,072표 그러니까 전체 이동한 표는 마이너스 5,072표 플러스 5,072표니까 5,072표 곱하기 2가 전체 표를 손을 댄 그런 개수입니다. 이렇게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탁 나오는 겁니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표가 이동한 것을 컴퓨터를 시뮬레이션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5% 훔쳐간 겁니다. 15% 각각.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원래는 사전투표율 37%를 득표해야 될 사람이 45%까지 뻥튀기를 한 겁니다. 주호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61%가 돼야 될 사람이 53%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워낙 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국힘당의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주호영 후보가 있었던 대구 수선가회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8%의 표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 득표 득표율 35%, 차익값은 플러스 10.4%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0에 3이 돼야 될 수치가 10%까지 늘어난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도 좋은 거죠. 당일 득표율이 35%, 사전 득표율 당연히 35%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4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주호영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4%, 당일 득표 득표율이 64%, 차익값이 마이너스 10.1%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64% 나오면 사전투표율이 64% 비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쪼그라뜨린 겁니다. 표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0.8%의 표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총 전국 평균의 25%의 표의 이동이 있었는데 대구광역시의 주호영 의원은 좀 적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는 사전투표를 손을 댄 거고 20.8%입니다. 밑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45%, 54%를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니까 37%, 6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작한 것이 없다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적으로 손을 댄 거죠. 전산적으로 투표함 속에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재검표 해보면 재검표 했을 때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 다 통을 갈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울 수도 없고 수장시킬 수 없고 은폐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자료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 이 자료를 참 숨기고 싶어서 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공개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20대 총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의 가운데서도 이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재야 전문가가 협격한 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 또 손을 안 댔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15% 빼앗아간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가 확인됩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두 후보한테 15%를 빼앗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는 결국은 뭔가 아니까 선관위에 발표한 자료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를 던진 숫자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특별하게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딕 양식과 마찬가지로 좌우대칭 관계나 이런 부분을 건축의 구조물을 보더라도 편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균형이니까 이게 그런 거죠. 좌우대칭입니다. 그럼 왜 좌우대칭이냐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양만큼 동별로 이동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 동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총 사전 득표수가 나올 것이고 당일 득표수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득표 득표수에 당일 득표 득표수를 더하면 총 득표수가 나오고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호영 당선 김부겸 낙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일 사전 득표수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총 득표수가 손을 댄 거죠 이런 게 다 밝혀진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 이 같은 일이 4.15 총선에만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지만 재야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추적을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거기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2017년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죠 2017년부터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 권력이 교체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특정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아가지고 옮기는 그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만 선거마다 후보자마다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표를 이동하는 그런 조작률이라고 이렇게 보죠 조작률을 어떤 데는 30%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손을 댄 거죠 15%는 가장 심하게 됐던 것이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던 종로구 같은 경우죠 거의 30% 넘게 표를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실시되는 그런 당내 경선 이런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냥 그 체제로 선거의 실지로 선거 날에 그냥 가서 표를 던지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거의 당락은 사전투표에서 결정되고 그 사전투표는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수작업을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20.8%가 조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를 딱 분석하게 되면 공정선거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행성돼 가지고 선거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투표에 손을 대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소위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스란히 그 흔적이 데이터에 남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여러분 정확하게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발표된 거죠 조용 후보 한께 15%를 빼앗고 친박신당의 15%를 빼앗고 다른 한 후보 한께는 하나도 빼앗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투표함에 있는 투표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전산상의 선거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되고 그것이 기준을 두고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을 그런 의지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에 모든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체제 변화 같은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관계 감사합니다.